기아차가 5월 초 출시할 예정인 신형중형세단 K5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 5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소에서 실시되는 사전계약에서 첨단 신기술과 고급 편의사양이 대거 적용된 K5가 판매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5가 중형세단 시장에서 현대차 휴소나타와 르노삼성차 뉴스모이 판매 질주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경쟁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신형 K5의 디자인은 미래감각을 유지하는 다이내믹 세단을 컨셉트로 적용해 앞모습은 강인함과 대담함을 표현하고, 측면은 속도감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뒷면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사이즈 역시 전장 X점폭 X점구가 각각 4845mm, 휠 베이스가 2795mm로 한층 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정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완성해 기존 모델의 단점을 해소했다. K5는 이와 함께 첨단 감성공학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탑재한 바이오케어 온열 시트와 국내 최초의 온열 스티어링 휠, 중형 세담 최초의 송풍 타입 앞좌석 통풍 시트 등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 운전자의 건강까지 배려한 신기술이 대거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의 급제동 경보 시스템, ESS,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TPMS, 진폭 감은형 댐퍼, ASD, 속도 감은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액티브 에코 시스템 등 첨단 사양이 대거 적용돼 중형 세단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K5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심 기술 등이 공개된 이후 전국 지점에서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출시 초반 계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보다 일찍 K5를 만나보길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사전 계약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K5 사전 계약 고객 중 OK 캐시백 1만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차량 출고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